이럴 땐 일합시다 벌읍시다 큰 걱정이야 너 그거 하나도 있어?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배 날라온 거니까 안 한다고 그래 결국 그냥 푹 쌓고 중유가가 쌓게 되는 게 아니라서 자꾸 걸렸다 여기도 뛰었다 뛰어도 자꾸 빠지잖아 나중에 고무중을 준비해가지고 고무중을 했다고 고무중을 뱀대 자꾸만 하잖아 왜 이렇게 끼워달라고 하려고 그랬어 여기 저기다 계셔 흐흐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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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os 오 고춧가루 계란 소ela 고춧가루 long lumber 20년대는 우리야 소망판 앞에 가 가위동연맹 할 때가 없다고 이게 시작한 거라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안아 빼는데 아직도 말아 많단 말 하지마 아직도 말아 다 해간다고 해 아직 안 남았어 계속해 다 놨어 계속해 다 놨어 5분간 휴식 5분간 휴식 5분간 휴식 5분간 휴식하는 동안에 최저하게 3분간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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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전문의 수술은 왜 따르고 있었다고 했지? 어, 맞는 거였어 내 말이 오나요? 응 온다! 네! 근데 젊은 친구가 왜? 나도 몰랐는데 저...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알을까봐서 한 장 들으켜서 보내 저게 안 볼린 데가 있던데 안 볼린 데가 있던데 안 볼린 데가 있던데 오카가, 오카가 소리 질러 안 볼린 데가 있던데 50분 안 볼린 데야 코카운풀 오카은 여기dag 오카... 오카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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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